깊은 우주의 무한한 어둠 속에서 찬란한 별들이 춤추는 곳, 그곳에는 신비로운 성운이 자리하고,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경이로운 구조물이 솟아 있습니다. 약 7천 광년의 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장엄한 기둥들은 우주의 시면 속에서 탄생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간 구름 속에서 피어오른 이 기둥들은 마치 우주의 숨결처럼 고요히, 그러나 강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견하며, 별의 탄생과 소멸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 우주의 경이로움, 독수리 성운 속 신비로운 가스 기둥, 독수리 성운 MC뷰, 안에 자리 잡은 창조의 기둥, 필라스 오브 크리에이션, 은 우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들은 약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폭은 약 20광년에 달합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에 의해 처음 촬영된 이후, 창조의 기둥은 우주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별 탄생의 요람, 창조의 기둥은 밀집된 수소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별들이 탄생하는 원료가 되는 원시 성간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둥 속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항성풍과 초신성 폭발은 주변 가스를 압축하여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진합니다. 허블 망원경의 관측 결과, 창조의 기둥 주변에는 수많은 어린 별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별 탄생의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주변의 강력한 항성풍과 초신성 폭발로 인해 기둥이 침식되고 깎여 나갑니다. 실제로 2014년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된 사진에서는 1995년 사진에 비해 창조의 기둥이 상당히 얇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기둥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창조의 기둥의 이러한 변화는 우주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적 중요성과 대중적 관심 창조의 기둥은 별 탄생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외모와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우주의 거대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삶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줍니다. 창조의 기둥을 관찰하는 방법 창조의 기둥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강력한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면 관측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같은 우주 망원경은 우리에게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 JWST이 촬영한 창조의 기둥 사진을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움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창조의 기둥은 1995년 허블 망원경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을 때부터 독수리 성운의 손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 허블 망원경 사진에서는 창조의 기둥 중 하나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4년 허블 망원경 사진에서는 1995년 사진에 비해 창조의 기둥이 상당히 얇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은 창조의 기둥을 더욱 선명하게 촬영하여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천체입니다. 이 경이로운 구조물은 앞으로도 과학자들과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에서 창조의 기둥은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조의 기둥은 점차 변해가며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항성풍과 초신성 폭발에 깎여나가는 기둥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속삭입니다. 이 기둥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탄생하는 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창조의 기둥은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저 멀리 우주의 시면 속에서 창조의 기둥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일깨우며 끝없는 탐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정을 이어가게 합니다.